안녕하세요. 골드만 썩슬입니다. 오늘은 지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스타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물과 산소, 생명, 움직이는 땅이 살아있는 것이 땅이 행성이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에 70%는 액체인 물이고 12%는 얼음과 눈이 고체인 물이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은 토탈 합해서 82%가 물이고 지구는 물의 행성이 되겠습니다. 물은 열 저장 기능이 탁월해서 지구를 식혀줘서 뜨겁지 않게 해주고 있죠. 물은 또한 물질을 용해하는 녹이는 기능이 아주 탁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또한 대기의 21%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산소는 대기 상층 지상 25km 지점에서 오전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스리죠. 오전층은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4억 년 전에 오전층이 두꺼워지면서 바닷속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 바닷속에서 올라온 4억 년 전에 올라온 그중에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전층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의 총수는 약 3천만 종이 되거나 아니면 1억만 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모두 같습니다. 종의 기준은 서로 섹스하고 번식을 못하는 별다른 종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섹스하고 번식을 할 수 있으면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양인하고 서양인은 서로 섹스를 할 수 있고 또 새끼를 낳을 수가 있으므로 같은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같은 종이라고 보지만 고양이하고 개는 서로 섹스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번식을 못하죠. 이거는 다른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움직이는 따랑이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용암이 꿈틀대는 맨틀 위에서 움직이는 얇은 15개의 판으로 구성된 것이 지표명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판 때문에 지구상 탄소의 대부분이 암석권에 사로잡혀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움직이는 땅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중이 아주 적습니다.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중은 지금 한 0.04%밖에 안 됩니다. 산소가 21%, 질소가 77%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하지만 지금 이산화탄소의 상당히 많은 양이 땅 속 아니면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메탄, 여기 바닷속이라든가 얼음 밑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쏟아져 나오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져서 멸론하는 거죠. 지구 표면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기 중에 탄소가 흡수가 안 돼서 지구는 금성하고 똑같은, 금성은 지금 지표면의 온도가 400도가 넘죠. 완전히 뜨거운 불 같은 그런 지옥 같은 곳이죠. 지구는 지표면의 온도가 평균 14도인데 비해서 금성은 400도,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땅이 안 움직이면 지구도 금성하고 똑같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뜨거운 지옥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생명체 유지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지구한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달입니다. 달은 지구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상호 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지구의 자전축을 지금의 적당한 수준인 23.5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위성이 되겠습니다.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죠. 태양계의 밖으로 수성, 금성, 지구, 수금, 지화 이게 내행성이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게 내행성이고. 외행성은 목성, 토성, 천황성, 해양성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들은 다 각각 위성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위성들 중에서도 행성인 모성에 대해서 크기에 비해서 가장 큰 달이 되겠습니다. 목성도 위성이 70개, 60개 있고 토성도 위성이 70개, 60개 있고 토성의 위성 중에는 타이탄이라는 위성도 있고 목성의 위성 중에는 유로파 이런 위성도 있지만 그 크기가 모성에 비해서 가장 큰 게 달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죠. 그래서 모성에 비해서 크다는 것은 그만큼 중력 작용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 강한 중력을 발휘를 해서 지구의 조속감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성 대비 크기로는 명양성의 카론이라는 위성이 가장 크지만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위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두 개의 행성이다, 쌍성계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는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도 나도 아무도 없게 되겠습니다. 지구 크기에 천배가 되는 목성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서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과 해성의 지구 통로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강한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서 이들 잔칭이들을 목성으로 전부 다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이 지구의 자전축길이를 적당히 유지해주고 이로 인해서 지구의 급변하는 기후변동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적당한 온도 조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은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 태양품과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각종 우주선 커스믹 레이라고 그러죠. 우주선을 막아주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지고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로 25억 년 전에 시아노 박테리아가 남조류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의 산소를 공급해 왔습니다. 지구가 있는 환경은 아주 골디락스 환경이라고 보죠.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있는 거죠. 그나마 우연히도. 골디락스라는 게 뭐냐면 곰 3마리가 동화에서의 소녀 골디락스가 있는데 이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입니다. 그런데 숲속에 곰 3마리가 찾아와서 골디락스가 끓인 죽을 맛을 보고 그중에서도 너무 뜨거운 거 너무 차가운 거를 빼고 적당한 온도의 죽을 먹었다는 골디락스 원리와 같이 지구는 지금 가장 우연히도 그것도 우연입니다. 가장 적당한 온도와 에너지를 가진 행성으로서 생명체 탄생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구 생명체의 현상을 보자면 해조 스모커 기저 부위의 작은 고세균은 빛이 아닌 보통 광합성으로서 빛을 에너지로 쓰고 있지만 빛이 없어도 살아나는 생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빛이 아닌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고세균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호주의 동북부 쪽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산어천은 길이가 2600km가 되는 광대한, 장대한 생명체의 신비를 자라나고 있어요. 이 길이가 2600km가 얼마나 긴 길이냐 하면 부산하고 서울까지가 600km니까 부산하고 서울까지의 길이의 4배, 5배 상당히 긴 거죠. 그다음에 지구 표면에서부터 지구의 중심까지, 지구의 반지름이 6500km 이 정도 되니까 그 지구의 표면에서 지구의 중심까지 가는 길이의 한 3분의 1, 이 정도 길이에 상당히 긴 길이가 되겠습니다. 심해, 아주 깊은 바다에, 아주 차가운 바다 속에는 작은 새우 모양의 크릴이 엄청 많아서 모든 바다 동물의 기본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높이가 2.4m까지 아주 높게까지 자라나는 시체 꽃은 파리를 유혹하려고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파리를 유혹합니다. 지구는 화산과 지진, 쓰나미, 엘리뇨, 허리케인, 홍수, 가뭄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 중입니다. 여태까지 46억 년 지구의 역사에서 6차례의 대규모 멸종이 있었고, 멸종이죠. 그다음에 빙하기와 간빙기의 도래로 인해서 생명체의 위기가 있었지만 지구는 여태까지 그나마 잘 버티고 살아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의 성장에 강합니다. 금방 앞이 높은 위기와 비슷한 위기와 비슷한 위기와 비슷한 위기와 비슷한 룰라에 알아내려야 됩니다. 금방 앞이 높은 위기와 비슷한 위기와 비슷한 유리기와 비슷한 위기와 비슷한 위기와 비슷한 위기와 비슷하다.